5월 13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화곡본동과 8동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기반 조성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서구 공무원, 서울시 소속 코디네이터, 용역업체 등 모두 21명이 한자리에 모여 용역추진계획과 일정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곡본동과 8동 골목길 재생 사업은 한글공원 일대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현황 분석을 통해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디자인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10억원, 강서구 예산 1억원을 들여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